8천 원, 8천 원. 진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쁜 것 같아. 진짜 이쁘다. 예술이야. 너가 또 표정이 너무 예뻤어. 무슨 게 맛있는 철강기였지. 뭐라고? 치, 치, 치. 가볼까? 지금 3분 남은 거예요? 남 시간은 2분 30분. 어머님하고 넘친거죠? 저쪽까지. 저쪽까지 어머님하고 넘친거예요. 저쪽까지 어머님하고 넘친거예요. 치야! 신선해. 정직한 형이야. 아, 이러. 석진이 형 신선해. 신선하지. 재친 거 없이 봐 신선해. 형, 택시가 알아. 약한 만제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빨갛고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 성공할 필요 없대. 그럼 시장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왜 되는데 취약? 지금 상장을 못해 왜? 약과가 좋으면 되지. 뭘 이렇게 꾸며내요? 왜 그래? 초시 추워? 추워! AKP! 예! 피! 개피 차지 개피! 피! 형 빨리 가! 피 놀할 때! 피 놀할 때! 어머니! 어머니! 피! 야 이거 추울 때 개피 차지거든. 그렇죠 개피 차. 끓여먹으면 추울 땐 워키가 피고나신다. 피! 어 왔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농부님께서 재배하신 양파!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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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해觉得 사실 양파. 진심하게 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야! 어떻게 이게 신기하니? 구수한 왕우랑이! 이쁘게 생긴 총강무! 무섭게 마시는데 좀 아김치! 치영! 약간 같은게 발동해 나오는... 빨강고추. 추워. 아 추워! 이load때 퇴피! 피나는 노력을 해서 목부님께서 준비하신... 양파! 마지막으로ì옹이래 leave. 있기 começus인데 기승적이면 기승적이야. 아유. 여기 한번 세ery. 우리 시간 shoot.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할까요? 네? 전화요? 누구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한진입니다. 오오오오! 현진아! 현진아! 저 이제 인천 들어왔어요. 아 저요? 야 빨리와 빨리와! 야 빨리와서 저기 이름표 떼야지! 한 번 붙잡기 한지! 종국이 형 형은 나한테 안 되니까? 아! 진짜 미쳤다! 내가 봐준 거야 저번에! 야 넌 진짜 봐준 거야! 다들 제가 미션 준 거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야 죽여진 사람! 아 정말! 어렵지! 문제! 완전 어려워! 완전 어려워! 고생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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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보자! 안녕! 안녕!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나가요. 잘 생각하셔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일로와봐 일로와줘 봐. 다 하십쇼! 다 하십쇼! 하여워! 하여워 침대처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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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중국 음식 좋았는데 중국 음식! 중국 음식! 아 짜장면 한국식이야! 아 짜장면 한국식이야! 아 짜장면 한국식이야! 짜장면 짬뽕! 어cier장에 안녕! 우웩! 우웩! 자 일단 비비고.. 우웩! 으구구구야부음endes ltd 제가 한 번씩 중국 음식이 생각나면 중국집에 와서 음식을 먹는데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맞혀주세요. 저요? 짱짜면면. 짜장면. 짬뽕을 먹어야지. 짜장면. 일단 짜장 하나 먹으면. 짬뽕이 약간 칼칼한 거. 짜장 하나 써먹어야지. 짬뽕을 먼저 먹지는 않을 것 같아.